익히의 브이로그 곧 있으면 11시가 되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카페 같은 데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시 같은 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런 풍경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의 이야기 다음은 파란색이랑 흰색을 섞어야 되니까 파란색이랑 흰색을 섞어야되니까 그렇지 와 오 미쳤다 미쳤다 그 다음은... 다음은... 검은색으로... 작은 걸로 바꿔야 돼. 하늘과 나무는 그라데이션과 건물, 하늘, 나무가 중인 그 포인트. 하늘과 나무 하루의 양 판매у Sag kans économique. 하늘과 나무의 양으로 작동하는 동일ume 킹포스, 아래К 레액 cuc Ray dai 서 킹포스 주인한 다 Run Sail 이동 하늘과 그라데이션으로 видеть 하늘을 되고 이게 제일 재미있네요 너무 재미있네요 튀기는 거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제가 그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거 찾아보는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 해봤습니다 오 오 마지막에 새를 그려야 되는데 새마리만 그려야 되는데 새마리만 그려야 되는데 한 번 찾아볼게 이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뭐 아니면 놀라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와, 됐다. 완성. 됐습니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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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완성. 이렇게 그렸고요. 한, 한 시간 정도 그려봤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새 것 가장 어려웠더라고요. 이게 모양이 전 신경쓰고 그려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여러가지 그려보겠습니다. 되게 풍요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NG분들 만약에 여기 오시면은 저는 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렸다라는 약간 마크를 그려야 되겠다. 그렸으니까 만약에 NG분들 오시면은 이 자리에서 그려봐주세요. 그려봐주세요. 야구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야구를 하러 왔습니다. 재밌겠다 진짜. 드디어 드디어 한다. 저희가 예전에 낚시를 슬림이 형의 실수 갔는데 야구는 이제 실수 가네요. 실수 하고 싶었는데 야구주네. 이런 데가 있네. 뭐야 이거. 우와 대박. 뭐야 타로. 타로 뽀리고 있네. 대박인데? 야 여기 진짜 좋다. 형 헬멧 패러젠데. 야 여기 무더운데? 하하. 형은 방향이 잘 못했네.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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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을 할까요? 이 게임을 엄청 올려놨어요 3회에요 3회하고 있어요 홈런 오케이 4번 오케이 다가야 되죠 여왕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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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돼요? 이게 사유 쏘는데 이거 빨간함인데? 아 뭐 순수 체인지까지 해 아 못 찾기 재밌는데 재미있네 재이 형이랑 오니까 이러고 재이 형 진짜 못하겠죠? 어흥 오케이 아 끝났어 만다 예 니키야 다시는 어디서 내가 보다 잘한다고 말하고 있대 애플에 야구망하는 저예요 저 이거 몬살이에요. 몬살이에요. 제가 이겼어. 제가 호랑 네 번이나 했어요. invasion 여러분. 봐봐요. 그래도 좋네.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재미있게 했으니까. 과자로 골랐습니다. 저도 제가 이겼겠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만해요. 네요. 멋없어요. 너무 이겼으면 너 똑같이 했지. 그러면 저희는 숙소로 가겠습니다.